오늘이 크리스마스 맞죠?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마스라고 했잖아요 마스는 본래 경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예,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말은 3일째 대신 하나님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메시야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미사야 그리고 이사야 7장 24절에 보니까 그분이 곧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마태문 1장 23절에 보니까 꼭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문 1장 23절에 그래서 성탄절이 25일이잖아 12월 25일 그래서 성탄절이 12월 25일 그래서 성탄절이 12월 25일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란들이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을 지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성탄절을 지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有人이 제 생일이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일은 12월 20일 그런데 원래 12월 20일이 양녘이 아니고 루나스 데이의 12월 20일이에요 12월 20일 그런데 12월 20일의 양녘이니까 매일 날짜가 달라져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그냥 양녘으로 12월 20일로 하자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양녘으로 12월 20일로 하자 그래서 생일을 지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3월 20일이 생일이 되는 거예요 꼭 12월 20일을 내 생일로 지켜야 됩니까 난 너一定要 칭주 12월 20일이 생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생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제가 이 땅에 왔다는 게 중요하지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12월 25일만 성탄절입니까 이소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elder에 오셨다는 게 중요하지요 예수는 이 땅에 그는 역녘에 오신다는 게 중요하지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신다면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야 되느냐 그건 틀렸다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요 매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성탄절은 우리의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 채운 주. 예 때로는 저도요 저 생일도 잊어먹고 우리 집사람의 생일도 잊어먹고 우리 아이들 생일도 잊어먹고 다 지나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생일 siebie주ís 근데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성의 기도 그래서 오늘이 특별히 무슨 날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오늘도 선포하고 모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분인 나의 주인이 그분을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나의 주님의 날이에요 이것이 하늘에는 기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 거예요 이 땅에는 굉장한 평안이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면 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슨 말이죠 이 땅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땅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사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복음입니다 대신의 좋은 소식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대신의 좋은 소식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 좋은 소식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there's only one true good news 바로 복음, 예수가 이 땅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 예수는 이 땅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외의 길에서 사단의 손에 잡혀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우상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but they're not looking for God, they're looking for idols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저주, 지향,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는데 글쎄요,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예수는 이 땅에 있는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는 좋은 소식으로 오셨지만 주장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products 그게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면 예수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emale지요 예수는 이 땅에 가진 이스 knocking 난 좋은 소식으로 오셨죠 아니에요, 성탄제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말한다는 말이죠 Christmast은 이 부분이 milligram, 첫날은 그리스도와 Abend 만드는 어리 debt 성탄제는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날이야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아야지 그냥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다른 날로 선물 주고 받는 날로 정해야지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주는 의미는요 나도 크리스도가 필요하고 너도 크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 좋은 소식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좋은 소식 여러분 진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좋은 소식이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요 뭔만 기억이 납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뭐 기억이 납니까 진짜 평화롭고 진짜 행복하고 그런 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런 기억이 없어요 찍어 내가 기놓을 Starting때는 영웅하고 통계없이 기억을 안 나요 중앙에rin을 기억하고 아 sue 갑자기 깊인arette 조금 대헤업처럼 벌ő interferede 미친리 creo 원래 이렇게 생각나는 게 부모님들 싸우고 너무 가난해서 못 먹고 그런가고 생각 ces 악말을 춰있을 거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세 매일 어머니 죽는다고 야단이지 아버지는 뭐 집에 안 들어오시지 심심하시면 나가서 갬블링 하지 심심하시면 나가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항상 다 외에 넣을 때 또 집에 들어오시면 매일 싸우지 싸우면 동네 야들 납니다 너무 큰 소리를 진짜 창피할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저는 늘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해요 그것도요 제사 때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제사가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제사 때 돌아오면 더 싸워 사실 그런 생각밖에 안 나요 어렸을 때 엄마는 집 나가지 하도 가난하니까 말해요 위로 제가 누나가 하나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학교 갈 학교를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돈 불러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위로 누나가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돈 불러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돈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돈을 보내고 그것이 이제 한이 되잖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서신데 세 명은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귀엽고 막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막 상관은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기는 나도 공부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바로 밑에 동생하고 저하고요 집 나가세요 공부하기 싫어 우리도 돈 벌겠다고 나갔어요 어머니가 막 울고 울고 야단해요 그래서 부모님은 왜 이렇게 말해요 빨리 돌아오라고 결국 못 버티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이시굴을 졸업했어요 그리고는 하이시굴을 졸업했어요 안 그러시면 저도 하이시굴 졸업 못하고 돈 벌 뻔했어요 참 그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되죠 그래서 대학 가기를 포기했죠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사실 좋은 기억이 없어요 사실 없는 좋은 기억이 없어요 엄마한테 엎혀서 따뜻하게 있어본 기억이 없어요 아빠한테 엎혀서 따뜻함을 느껴본 기억이 없어요 아빠한테 엎혀서 따뜻함을 느껴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했잖아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불행해야 되나요 그 이유는 항상 생각했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불행해야 되나요 어느 날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날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 제가 복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만 다녔지 좋은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땅의 남쪽의 예수 촌놈이 호주에 가서 복음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요? 한국에서 가장 북쪽의 한국에서 가장 북쪽의 여수 한국에서 이스라엘에 도착한 미션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에서 가장 북쪽의 남편, 가장 북쪽의 지역 한국에서 가장 북쪽의 지역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좋은 소식 하나 듣고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요 저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교회만 다녔을 때 안 믿어졌어요 교회만 다녔을 때 안 믿어졌어요 교회에 그냥 다녔을 때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내 마음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더니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 발음이 도착해서 제가 믿어오 explo의가 저는 그리스도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이 그 자신이 어떤 것인 줄 알 수 있었어요 그 분이 정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군요 그 분이 정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군요 그것은 정말 이리와 유일한 부담의 문제인 거예요 그 분이 내 인생의 길을 다 내어줍니다 내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사단의 머리를 꺾어버린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인생에 이 좋은 소식이 없었더라면 어떨 뻔했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좋은 소식을 오늘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안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안 믿어져요 아니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 You know the Bible surely tells us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아듣는 자가 없다 But there's no one that realizes and understands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hat will cause great joy 이 땅의 교회는 많고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마음이 안 들려지고 안 믿어지면 무슨 소식입니까? There's a lot of church goals, there's a lot of Christians But if you can't believe and listen to the fact, listen to the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The fact that Jesus is the Christ, then what's the point of that?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내 영이에요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진짜로 들려지고 믿어져야 그때부터 모든 인생 문제 끝날 In my heart, in my thoughts, in my spirit, you really need to be able to understand And believe in the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For your life problems to be solved 그전까지는 내가 살고 있지만 묶인 삶이에요 그전까지는 내가 살고 있지만 평안이 없어요 그전까지는요, 진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먹고 있지만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큰 기쁨인 좋은 소식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중요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in your life, in your family's life, in your family's life, in your family's life, you may be able to hear and listen to the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진짜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마음에 들려지잖아요 이 인생 끝나는 그때부터는요 그때부터는요, 그때부터는요,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그 한 번으로 말면 아마 만족하고 행복하고 다 끝났어요 그때부터는요, 그때부터는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 전부, 진짜 충분, 전부구나 이리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땅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필요한데 그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하다. 그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필요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여야 다른 것 찾지 않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여야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 전부고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우리는요 오늘 찬송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놈이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므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받아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임마누의 누림이 여정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안되면요 어떨 때는 좋은데 어떨 때는 안좋아 어떨 때는 굉장히 기분이 없다는데 어떨 때는 다운돼요 어떤 경우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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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그리스도가 기쁨의 좋은 소식인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들 때요 임마누의 누림이 여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를 깎으면 머리를 깎으면 머리 헤어컷을 하면 하루는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 며칠은 괜찮잖아요 결혼을 하면 얼마가 행복하다고요? 결혼heim, 둘шь 믹 некоторые 지옥이었고 그 약속에는 몇 최은 저희의 직후는 없죠? 몇 달간에 만족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매일 정도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옥입니다 그런,' Fraser Fr 걸고onder 그녀는 drugs circles입니다 결혼할 때는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서로 쳐다보고 있는 눈길이죠 너무 좋았어요. 결혼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몇 달 살아보니 이제 뭐 어떡해. 그때부터는 지옥이야, 눈길이 막. 여러분, 집을 사면 몇 개월 갈까요? 몇 개월 안 가요. 그죠. 우리 이정 집사님 집을 너무 멋있게 지어놨어요. 저기 골고에 가면. 제가 운동할 때마다 그 집을 봐요. 제가 운동할 때마다 그 집을 봐요. 몇 년 됐거든요. 지금 집집이 몇 년 됐거든요. 그 집 때문에 지금도 가슴이 뛰고 그럴까요? 네. 우리 강다빈 집사님도 집을 이제 딱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네스 다빈 as well. 그 집은 거의 거의 다 완성됐어요. 네. 그 처음에는 너무 가슴이 뛰고 행복하겠죠. 그 처음에는, 그 마음이 뛰고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 시작에는, 신분은, 고생하겠죠. 이 세상 것은 금방 지나가요. 세상의 것들은 금방 지나가요. 세상의 것들은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내 인생에 진짜 없어지지 않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당신은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진정의 시야, 다시는消식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24시, 365일 평생, 큰 기쁨을 누릴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은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반화투에서 말씀 받고 있는, 우리 스찬동 24님 가정에도, 이 임마누엘의 누림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이 임마누엘이 24시가 계속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다운이 별로 심하지 않아, 임마누엘의 누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누림의 여정에, 나와, 이 나의 현장과, 이 교회와, 모든 산업 현장이 계속되기를, 제 이름으로 섭니다. 옆에서 자꾸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내 안에 임마누엘이 여정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인마누의 누림이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주가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도 영원한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대박 나시기를 주의하며 주가 오늘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그리고 더 많은 좋은 소식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